이 문제를 5초 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도형은? 문제를 보면 무시에요. 위치무시 안녕하세요? 똑똑해지는 시간, 캐봄 시간이 왔어요 이 문제를 보고 색칠된 곳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인데 뭐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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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을 구해서 더해도 답은 나오는데 우리는 수학 문제를 봤을 때 항상 생각해야 할 것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 이거에요 이 문제를 보면 기본적으로 면적 문제잖아요? 면적 중에 가장 쉬운 거? 면적은 직사학형 그러니까 직사학형으로 만들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바로 무시 여기 삼각형을 보면 위에 아래가 밑변이 똑같이 팔이죠? 이쪽으로 보면 똑같이 12고 여기 한 쌍의 삼각형 면적을 먼저 구해볼까요? 여기 꼭지점을 잡고 오른쪽으로 쭉 밀어요 끝까지 그래도 면적은 똑같죠? 위치무시 똑같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있는 삼각형 밑변을 똑같이 오른쪽으로 밀어요 끝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 중점을 위아래로 움직여도 면적은 똑같아요 왜? 전체 높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중심에다 창 누르면 위아래의 삼각형이 똑같아지고 아래의 삼각형을 뒤집어서 갖다 붙이면 정확히 직사학형이 나와요 여기도 빌리는 10 여기는 8 그러니까 80이죠 이쪽 두 쌍의 삼각형도 똑같죠? 꼭지점을 위로 쭉 옮겨요 똑같죠? 그 다음 오른쪽 삼각형의 밑변을 위로 쭉 올려요 그래도 면적은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을 좌우로 움직여도 면적은 똑같아요 왜? 전체 높이가 그대로니까 그래서 중심에다 딱 놓으면 양쪽 삼각형이 똑같고 뒤집어서 갖다 붙이면 직각 삼각형 그럼 여기 25 나누기 2 여기는 12 그러니까 6 곱하기 25 150이죠 아까 값하면 답이 되죠 자 오늘의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지만 우리가 도형을 보면 항상 개봉해서 하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쉽고 아는 것으로 그 중에 쉽고 아는 것으로 바꾸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 루시 놀면서 수학 만점 이상 개봉! 으 으 으 하고 으 으 감사합니다.